최근 중국에서는 고층 건물 안에서 건물 밖으로 물건을 던져 지나가던 행인들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시민들의 분노와 걱정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른성 장춘에서 20대 남성 A씨는 아파트 32층에서 벽돌을 번졌습니다. 이 벽돌은 정확히 20대 여성 B씨의 머리 위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그만 숨졌습니다. B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아파트 밖을 나서는 중이었습니다. 가해자인 남성 A씨는 중국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벽돌 8개를 동시에 던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사건 이전에도 생수병과 콜라켄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나가던 행인이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경찰에 붙잡히진 않았습니다. 순진비씨의 유가족에 의하면 A씨는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설 때까지 얼굴에 웃음을 띄고 있었다고 하였고 성극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선고가 끝나고 나서야 웃음을 멈췄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가해자 A씨가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고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A씨의 범행뿐만 아니라 고층 건물에서의 고공투척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물 밖으로 소화기를 던지는가 하면 화분을 던져 지나가던 소녀가 맞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 한 해에만 중국에서는 약 9400건의 고공투척 사건이 있었고 이에 중국 당국은 고공투척죄를 신설하여 법을 강화하였지만 고공투척의 만행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경제 뉴스 AI 산업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배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썩 내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전쟁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쟁 관련주 중에 가장 극등할 확률이 높은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흥구석이라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초에 문자로 흥구석위를 소개시켜드리고 실제로 한달도 안되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게 AI 산업입니다. AI 산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삶에서 이제는 떼려야 뗄 수 없고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도 AI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2024년 주식시장에서의 주도 테마로 미친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술력이 있는 그래서 가장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대기업과 맞물려 앞으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대장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 모두 알려드릴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주식으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AI 종목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8109에 205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 것처럼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주식 종목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0108109에 2058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